TQQQ와 TMF 기회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해외주식 평가금액을 보시면 TMF는 마이너스 13% 손실, TQQQ와 XXL은 100% 이상 운이 좋게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TMF는 한 500만원 정도 매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TQ랑 쏙쓸 같은 경우는 2000만원 가까이 매매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TQQQ와 XXL은 수익률이 이렇게 높고 TMF는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과연 TMF가 저점의 상황이라면 상승을 했을 때 TQQQ와 XXL만큼의 상승률, 수익률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TMF가 살짝 많이 고민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TQQ와 쏙쓸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9월에 저점에 다가왔을 때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들어가서 제가 가진 물량들, 총수익률, 평가손익이 나온 상황이고요. TMF도 지금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저점이고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들면서 결과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TMF는 우상향하지 않고요. TQQQ는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TQQQ 자체가 3배 레버리지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 상승을 해주고요. 하락할 때도 엄청나게 하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로 2000년 후반대 상장 이후로 TQQQ는 9000%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요. TMF는 마이너스 24%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MF를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유는 TMF는 오로지 금리에 초점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고 추가적인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염려해 두고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TMF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이 구간이 저는 평단을 낮추고 가격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단계 금리 정점 어느 정도 되고 금리 인하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의 시점은 시간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동안에 TMF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실 것인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진 현금으로 분할 매수로 원칙에 맞춰서 평단과 낮추고 물량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고요. TMF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과 다르게 움직이는 원리도 다르고요. 물론 선반영의 원리는 있겠지만 움직이는 변동성에 대한 원리는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할 매수로 TMF 오로지 금리의 초점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매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TMF를 매매하실 때 전제 조건은요. 어느 정도 금리 정점이 도달했고 금리 인하가 코앞이다 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매매를 분할 매수를 들어가 주셔야지 내일 바로 금리 인하 하겠다. 한방에 큰 수익을 보겠다 라고 TMF를 매매하시게 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회의 비용을 살려서 우상향하고 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TQQQ를 떨어질 때마다 평단을 낮추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QQQ와 TLT 1배수 차트들이에요. QQQ 같은 경우는 월본 기준으로 정배율을 이뤄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TLT 같은 경우는 역배율이 나오게 되면서 우상향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TLT 추종하고 있는 3배수 TMF를 매매하고 있는 이유는 금리이나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장기적인 흐름, 긴 호흡에서 분할 매수 원칙 매매 가늘고 길게 TMF를 매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 100% 비중 실지 마시고 주식 100% 비중 실지 마시고 적절한 비중에서 분할 매수로 현금 가져가시면서 매매해 주시는 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앞으로 여유롭게 매매 진행이 되실 거다. 기회비용 둘 다 살려가면서 어차피 금리이나 하게 되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침체가 다가오고 금리이나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를 테고요. 막상 주식 금리이나 하면 폭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폭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리이나 하면 금리이나 정점기 도달했을 때 올라온 채권 가격 팔고 채권을 매도한 수익금을 가지고 폭락한 주식을 아주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유가가 87달러 넘었고요.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이 4% 이상 계속 오르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1330원 넘게 되면서 고환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채권 수익률이 장기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도 고환율을 지금 올라온 상황은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앞으로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삼고 현상이 유지가 되면 연준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고금리에서 하나 둘씩 터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금리 인하는 서서히 진행이 될 테시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채권 가격 오르고 금리 정점이 다달했으면 채권을 매도할 시점이고 그러면 채권을 매도한 수익금을 가지고 폭락 가능성을 가진 주식이 하락했을 때 주식을 동시에 매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